날씨 터지킵니다. 오늘 한반도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을 타고 북상하면서 특히 오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해상에도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제주 고산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 6시경 목포 서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자동 기상관측 장비 기준으로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전남 도서지역인 가거도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43.5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제주 고산과 전남 광주 무등산에도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태풍은 중심기압 965헥득파스칼로 강도가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북상 중입니다. 그런데 남서쪽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태풍이 시속 40km로 빠르게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정보를 보시면 연안 파란색 영역이 바람이 강한 태풍의 영향권인데요. 태풍의 반경이 대략 380km로 커서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 있고요. 오늘 오후 3시 전후에는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후 북한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전후로는 인천과 서울에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서쪽 해상과 서쪽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과 해상에도 태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남해상, 또 전남 일부 도서지역은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로 변경됐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풍은 이어집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180km, 초속으로는 50m로 매우 강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는 물결이 4m에서 최대 10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끝까지 태풍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은 매우 많은 수증기를 품고 오겠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주로 태풍의 북쪽에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하고 넓은 비구름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에서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북쪽의 비구름이 더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약을 반복하면서 산발적으로 비구름대가 이동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제주도 산지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까지 전남 남해안과 남부지방으로 점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태풍이 지나가는 서해 5도를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는데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도서지역에는 최대 120mm까지 내리겠고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리산 부근은 최대 80mm,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경상도에는 20에서 60mm,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10mm에서 최대 40mm로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높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내륙 곳곳이 3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만큼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태풍정보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터축기였습니다.